11월 1일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3,900원으로 약 40% 인상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격 인상으로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된 서비스의 요금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 요금을 올린 뒤 LG유플러스와 KT가 넷플릭스 제휴 IPTV 요금을 인상한 바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 제휴 서비스 역시 가격 인상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 가운데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한 IPTV 요금제를 판매 중입니다. 당장 IPTV 요금제 인상에 대해 검토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식 답변이지만 KT는 기존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던 지니 TV, 디즈니 플러스 월정액 서비스 판매를 종료하고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사례와 비슷하게 이번 디즈니 플러스의 가격 인상액만큼 IPTV의 제휴 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